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벌하게 좋은 풋사라 이게 본인의 발의 평평도가 지금 아치의 높이가 어느정도 형성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고 아치 위에 그게 있다고 저도 예를 들면 완전히 아치가 이렇게 쑥 되어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보면 그냥 반평평 정도다 그럴 정도로 인데 이거는 사실 신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축구화의 인솔은 TF든 어떤 거든 이 아슬리타를 보더라도 여기에 인솔하고 아치를 설계하는 방식이 브랜드마다 특별히 다르진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운동화에 따라서 이 아치를 조금 더 높여주느냐 아니냐 하는 거나 아니면 아치 지지력을 좀 강화시켜 주느냐 아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인솔을 특수 개발한 인솔들을 많이 채용을 하니까 일반적인 투살라로 어떤 제품이 김지환 님의 그 그 뭐죠 그 평발에 적합한 거냐 근데 실제로 본인이 완전한 평발이냐 이것도 체크 좀 해 보셔야 되요 평평도 정도가 조금씩 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음 그렇다 예